오늘은 스모킹 레이온 블라우스 앤 바지 세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예쁜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소니아 소니아 입니다 오늘은 일본 수입 제품 레이온 블라우스와 바지 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부들부들하고 찰랑거리는 소재가 정말 좋고 실크처럼 얇고 고급스러운 제품이에요 구김도 쉽게 가지 않고 살랑살랑 정말 가볍고 시원한 소재에요 색상은 두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 세트는 네이비 오렌지 플라워 무늬로 블라우스 가슴 부분 전체에 스모킹 프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친축성이 좋아 엄청 늘어납니다 소매 끝단에도 미니셔링 디테일을 주어보았어요 블라우스 앞면 단추를 모두 풀어서 입을 수 있어요 기장은 언밸런스 디자인으로 뒷면이 조금 더 길어서 힙을 덮어줍니다 바지도 입은 것 같지 않게 찰랑거려요 두번째 보여드릴 컬러는 블랙 바탕의 핑크 플라워 무늬입니다 첫번째 제품에 비해 이 블랙 색감은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 소재 모두 동일하고 프린트 색상만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두 제품 모두 바지에 부드러운 안감이 있어서 비침없이 입을 수 있어요 스모킹 처리 덕에 가슴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어요 소매 통도 넓고 자연스럽게 모아져서 내추럴하게 라인이 떨어져 부해 보이지 않네요 보다 자세한 제품 설명은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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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boy 반응